SKT의 정글러를 맡고 있는 블랭크 강선구라고 합니다. 일단 농주가 제일 다크호스라고 생각하고 게임에 임했고 또 이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. 결과론적으로 이겨서 다행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수가 많았었는데 그 실수를 보완한다면 더욱더 잘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불리해져 있을 때 이 게임을 지면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때는 게임을 준비하듯이 스크림하듯이 하는 마음으로 가짐으로 했습니다. 떨리는 건 거의 없었고 긴장 조금만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게임을 끝나고 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거렸었습니다. 그라가스는 그냥 제가 작년부터 좋아했던 챔피언이고 요즘에 많이 나오기도 해서 괜찮은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그렇게 좋은 챔피언은 아니고 그냥 중간은 그런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말릴 수 있다고 콜을 했고 그게 라인 상황이 딱딱 맞아서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시인이신데 엄청 잘하시는 것 같고 그냥 좀 딱딱 어디에 위치에 알맞은 위치에 많이 계셔서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좋은 정글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 끝났다. 이 게임 힘들었고 다음에 더 잘하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제일 첫째로 부담감이 없다는 점 같고 코치님이 또 잘 커버를 해주시고 케어를 많이 해주셔서 올해는 정말 편하게 간 것 같습니다. 저의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고요. 제가 좀 더 잘해지고 싶고 좀 더 완벽한 정글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. 개인적인 목표는. 일단 거의 문타라 형 그냥 보면 웃음이 나요. 그냥 좋고 행복해요 그냥 둘이. 저는 원래부터 그냥 랩을 조금씩 좋아했고 그냥 그런 재밌는 것을 그냥 봐서 그냥 조금씩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. 아마지 투 더 디 고든 다먼 스포이 누가 아니래 여기까지 항상 계속하는 말인데 저는 팬분들이 없으면 제가 지금의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분이 많아서 그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